자 오늘 할 게임은 자 오늘 할 게임은 니오 레프리칸트입니다 자 니오 오토마타의 전작이죠 리마스터인 것 같은 리메이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리마스터에 좀 추가 요소 있다고 해도죠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포지드 난이도는 역시 노말로 하는게 개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됐어요 눈이 계속 내려요 그래도 눈이 내릴 때는 오빠가 함께 있어줘요 눈이 그치면 또 가버리는걸까 뭐지 동생의 일기인가 봐 어디 풍치냐고 바람풍시어 시작합니다 스케어 애닉스 채팅창은 멀리 날았으니깐 채팅창 보기 불편하신분들은 알아서 가리시고 보시구요 제 얼굴 불편하신분 제 얼굴 불편하신분 제 얼굴 이렇게 가리시구요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 나올때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신분들이 있는데 물론 내가 개념없이 물론 내가 개념없이 엄청 떠들거나 그러진 않을거지만 스트리머가 하는거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건 이상합니다 그런건 이제 말없는 버전 이런거 보시던가 직접 하시는게 좋겠죠 어 풍얼냥이 하는 니엄 오토마타 레플리칸트니까 조용하라고 2023년 여름 이거도 엄청 미래네 이것도 엄청 미래네 코앞이긴 해 여기도 세상이 망해버린거냐구 아 아 아 그래픽은 이제 옛날거를 리마스터한거고 추가요소가 있는거라서 안좋을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해보시고 괜찮네 그래도 뭐냐 저거 대나무 들고있는가 파이프 힘을 준대 고마이 고마이 고마와라 고마와라 하 응? 하 하 누가 힘을 준대 어 얼굴이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제가 풍얼냥이지? 저게 나였으면 좋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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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 낙엽같은놈은? 두놈인가? 자 바로 맞자리인가? 저 검은테이프같은거 뭐야 치워 바로 전투인가 세마리네 세마리 네머로 공격 엘투로 방어 엘투면은 이건가? 빠게모노 여성 오케 낙원있네요 좋습니다 허접인데? 아 맞아 남매라 그러지 동생인가? 누나야 동생이야? 쌍둥인가? 아 여동생이구나 요나 아 아픈가본데? 똑같이 생겼어 기침하면 걸리냐 이거지 먹을거 남매가 이렇게 오빠랑 여동생 아 나 누나가 좋은데 허하 아 너도 아would 저주 받은 책인가? 책을 치워놨다고 저기 보고 싶게만 저렇게 저게 놔두면 어떡하냐 저러면 너무 보고 싶지않아? 내가 가져가자 내가 내가 가져가자 어 또왔다 아 낙엽같은거 가져갈라그랬는데 이래가지고 허접인데 이건 말이야봐 끝이 없다 어 잠깐만 근데 말투가 말이 저기 어 왼쪽 위에가 나오네 세팅쪽에 치워야겠어 이리로 봐야겠다 어 뭐야 그냥 가네 안할라고 했는데 헐 밖에 왜 쓰레같은 놈 왜이렇게 많아 뭐야 주먹 주먹이 큰주먹이 나왔어 흑엄룡이 여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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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원 마법으로 검은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검은손 뭐야 나 떠있어 하늘에 떠있어 검은손 어 뭐야 알아서 싸워주는데 한 번씩 누르면? 개쎄졌다 레벨이 크게 석 뭐야 나 때릴 필요 없어 이것만 누르면 되잖아 개사귄데? 어 마법으로 3렙돼서 검은탄 사용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총 쏘는거네 어 차지 아 요렇게 쓰면 여기다가 아 두.. 두개 세개 구멍이 점점 많이 나옴 네개 받아라 이정도면 돼야지 이거만 써도 되는데 난 때릴 필요도 없어 이건거 할 필요도 없어 벌써 5레벨이야 검은조형 야 너무 급격하게 세지는거 아니야? 괜찮은걸까? 막 오르는데 레벨? 으형 어 어 1레벨이야 5레벨 어 6레벨이야 벌써 어… 오 6레벨이야 벌써 ㅎ 죽 ㅎ 3개 아아 모으면 광용이구나 이거 이거 털어 쏘다가 모은걸로 탁! 아 근데 이거 쏘는동안은 안나가네 회피 어 근데 끝이 없다 이놈들 뭐야 저 총알이 아 누구야 조그만놈들이 총알 쏘는다 나도 총알이 있거든 레벨8이야 치트냐고 이정도인가 흑에서가 나 주먹이 더 좋은거 같은데 주먹으로 다시 좀 주실래요? 총알도 막아지네 주먹을 어떻게 바꾸지? 9레벨 마법 검은창 기술이 막 바뀌어 알아서 이거 뭐야 이거 유도네요 유도? 헐 이거 뭐야 모아모아모아서 쫙 로또 타켓이야 이 네모난 타켓에 있으면 그냥 나가요 10레벨 됐어 순식간에 10레벨 책임이 너무 세다 너무 강하다랄까 너무 강하다랄까 요나 어디갔어 코스트가 오른쪽 위에 체력이랑 뭐가 있는데 보스 나왔어 너무 강하다랄까 쇼드가 더 강하다랄까 다 됐어 쇼드가 너무 많다 쇼드 좀 담아줘야겠다 이거 쇼드가 어차피 계속 나오는건가 주먹이 짜잉같다 그러니깐 주먹이 짜잉같은게 아니라 피가 달긴하는데 열로 안아파요 잔챙이들 죽여봐 이게 히피였나? 그냥 이렇게 쏘는게 아끼는데 모아서 쏘는건가? 모으면 하나 둘 슛 피가 달고 있는 거야? 모아 모아서 모아서 쏘는게 낫겠다 이거 총알은 거의 안달아 이게 좀 다른 것 같네 적의 특정부의 발생은 어떻게 시간내에 격파하면 대형적을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공격해야 되나 보네 여기 이게 좀 더 내려가야 겠어 이렇게 가야겠는걸 30대도 됐어 이게 바로 회계서의 위력인가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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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목까지 먹어야 어이구 많이 아픈가본데 요나 요나 야 쟤 뭐야 이상하게 올라와 문신같은게 죄송합니다 왜 설마 저 책에 저주가 항상助けて 대가가 아가리 그래서 안돼요 요나 요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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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동생 지킬라고 금단의 힘을 썼는데 동생은 죽어버렸어? 아트 디렉터 죽은거야? 어떻게 된거야? 요나 내 법이 없네 30대별 되어버렸는데 먹을거 소중히 했어야 된다고? 죽은거야? 뭐야 좋게 중에 생각합시다 안죽은거고 기침도 그거야 그냥 쿠키 몰래 먼저 먹어가지고 목에 맥히는거지 물좀 갖다주자 내 동생 요나는 살아있어 누구 맘대로 죽여 살아있고요 해피엔딩 갑니다 나 개고수 됐고 30레벨 됐고 아... 1412년후? 뭐야 너무 많이 지난거 아냐? 웅퉁나게 지나버렸네 어? 동생 살아있는데? 죽어논줄 알았잖아? 아닌가? 누구 다른애들인가본데? 아니네 맞네 살아있네 뭐야 죽어논줄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1400년후 지나도 살아있냐? 아직도 아픈거 같은데? 맞다 저게 나다 둘다 별로 안컸어 요나가 좋아하는 책을 빌려다줄게 풍을 향해서 확 깬다고? ㅋㅋㅋㅋㅋ 그건 그러네 기본 주인공 이름으로 했어야되나? 그게 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도 불쌍하다 1400년동안 기침한거야? 여기 맵이 특이하다 나가자 뭐지? 이 맵은? 이건 뭐야? 약초 빛나는거 약초야? 우와 백골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옛날게임같다 어 11년전 게임 리마스터한거니까 어 이렇게 특이특이하네 어 나 왜 더 약해졌어 봐봐 아까 체력 이만큼 했는데 1400년전에는 너무 평화롭게 1400년동안 살았더니 힘이 약해진걸까? 너프됐네 늙어서 얼굴은 괜찮은데 아직 아 아 이것도 3D구나 이거 다 이거 안되네 점프 있구요 뭐야 아 저장이다 우편함으로 저장할수있대 여기 우편함으로 저장할수있대 우편함이 이렇게있냐 저장 못참치 오케 좋아 이런데는 그래프 괜찮은데? 매어촌장인가? 마을사람있잖아 우아라 아 우는 우와 룬다 룬다 네 네 네 놀아 나 네 네 그냥 좀 마을사람 일하러 갑시다 갈래기 우채통이고 어디로 가는겨 근데? 저 X표시 쳐져 있는데로 가는거? 저김네 잠깐만 한번씩 말은 걸어봐야죠 위병 여기 맞나보다 X표시로 되있냐본데 뽀뽀쌍 와 가구 하나 없어 가구 하나도 없어 도서관인가본데 음 자 봐 2055년에서 1300년 지났으면 3000 3000아 500년 됐는데 기술이 없다 기술이 다 망했다 아 얘가 뽀뽀이구나 1400년동안 기침을 아 글씨 크기 키우는거 없나? 좀 짱다 아 오토마타에 그 도서관 아 거기 어 난 기억 안나니까 좀 이게 전작이지 일의례 양을 잡아서 고기를 가져다달라 지도도 가져가라 평화로 온대? 지도 아 지도를 먹으면 표시되고 아니면 표시가 안되네 약초 약초도 3개 약초도 3개 콩골드? 남거든 심부로 시킬척하면서 그냥 돈주는거네 착하네 이게 지도인가? 이장인가? 도서관장이야? 이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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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이장이야 눈이 왜그러세요 X Star 쟤네는 인간일지도 모르겠어 자 얘네는 1,400년 산거 보니까 얘네는 뭐 100% 그냥 안드로이드 뭐 이런거겠지 나가자고 누구지? 뭐야 뭐 책 가지고 오라더니 왜 여기있어? 집에 있으라니까 몸이 안좋은데 집에 있어야지 아 병을 고칠 방법? 진짜 감긴거 아냐? 근데 그런게 다 실전되가지고 못 고치고 있는거 아냐? 감기면 그냥 낫는데 근데? 소주 한잔 먹고 그냥 두꺼운 이불 딱 덮은 다음에 자면 되는 것인데 민간조법 있어 고춧가루 푼 그냥 탕 그냥 일반적인 감기는 아니겠죠 독감? 아니면 폐렴 뭐 이런거 아니까? 아니 근데 얘네 로봇 아닐까? 1400년인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거 아냐? 배지? 배지? 은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마모노 도요 바를 그로이 바게모나 먹방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로나를 위해서라도 요노 다메니모 약초 3개 안사고 주워도 될거같은데 맞다 지도있다 그랬어 우리 퀘스트는 어디 표시됨? 아 이템 아 이거 또 X랑 O가 바뀌어있냐 또 헷갈리게 일단은 마을로 한번 가보죠 도구 양고기 3개 양고기 3개 양고기 그거 잡아야되나? 약초 3개 이게 뭐냐 여기는? 술집 식료품 아이씨 아니 말거는건 ㅇ인데 요기 고르는건 또 결정은 X야 왜 반대로 해놨어? 헷갈리게 잠깐만 일단 북쪽 평원을 먼저 가야겠는데 저기 가서 양고기 손에 넣고 한 Guten 왠지 조작기 수정될거같긴 한데 바꾸면 또 헷갈리니까 적응할 수 남자 집사님, 되지 않냐? 남자 집사님, 싸우는 느낌? photocod 양..양고기 세말이었나? 나, 그 기술 안써져 흙에서 그 기술 없어졌나 본데, 애가 이상한데?? zehm 어 뭐야 미쳤어? 양주제? 책 없어졌어 몰라요 뭐 스토리가 있겠지 기다려봐 1400년동안 뭔일이 있었겠지 어 양국이 공짠데? 부자다 마을에서 공짜로 할 순 없지 여기 양은 모두 잡고 간다 돌아가지마 어? 마물이다 그 마물들 내 기줄로 다 어디갔냐고 이 정도는 그냥 잡는거야 야 레벨 2 됐어 봐봐 뭐가 이상해 30이었는데 리셋 됐나봐 이제 가도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못 참으니까 한 두 마리만 더 잡고 갑시다 시즌 초기 시즌 초기야? 야 저기 뭐 이상한거 있다 발판같은거 뭐지? 오픈월드같은건가? 저기 한번 가보죠 아 다리네 다리가 망가졌네 설마 다리 망가진거만 보면 바로 동물의 숲 생각나 갔더니 다리 만들라고 돈 얼마 모아야되는거 아냐 여기 위에도 다 다리 없는데 마을에서 1400년동안 살았으면 돈을 내야지 일단 돌아갑시다 약초도 3개 사오라 그랬는데 그치? 약초를 캐오라 한거였냐? 세월.. 사오라곤 한거였냐? 약초가 안보이는데 사라 그랬지? рас오라곤 천원 둘다 여기 필드 진짜 넓다 근데 처음에는 쾰갓ц에 홍앤 gloss 강혜슬한테 고기전 하고 저 돼지는 그럼 누가 키운다는거네? 저 사람이 키우는건가보네 여긴 안잡아지나? 안잡아지네 사유..사유물건인데 딱 달리게 되던데 난고기 모았어요? 아.. 우와 600 나의 좋은데? 하나에 200인거 봐 현재 해야될 일은 옵션을 누르면 알 수가 있다 어딨어? 현재 해야될 일이 이건가? 아 저 밑에 나와있구나 나 약초 두개나 있네 약초 상처약 지도..나 얼마있어? 돈 없으니까 하나만 사자 지도는 다 살까? 절벽 신하의 수 뭐 이런거 사놓으면 좋을거 같은데 사놓자 나 동쪽 지도는 있지않아? 없나? 없는거구나 딱댐 아 그냥 주는거 아니야 또 괜히 또 괜히 또 앞서나가면 안되는데 나같은 우등생은 이렇게 앞서나가면 안되거든요 다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괜히 앞서나가면 공짜로 주는건데 괜히 또 맵이 이렇게 큼직큼직하냐? 싸달대격이 넓긴하다 평화롭긴한데 분위기가 그쵸? 엄청 맵이 넓어 좋습니다 요나는 기뻤어요 연습해서 오빠에게 들려줘야지 요나 일기가 계속 나오는건가보네요 저번은 양초 3개 맞죠? 와 개꿀이네 이마을 너무 좋은마을 양 3마리 잡고 끝 복지가 지리네 뭐 먹고살지 이마을 요나한테 가자 하긴 양이 그냥 풀어놓은거 보니까 좀 야생양이라 무서운거일지도 몰라 근데 우리집 어디냐? 우리집 요 밑에였는데 어디였지? 저건가? 저거 다 부셔진거? 저건가본데 저게 우리집이구나 저게 우리집이구나 저게 우리집이구나 이리 imagined 저게 우리집이구나 크나젠저 침대 밑에도 있잖아 밑에도 하나있고 위에도 하나있고 집에만 있으니까 책을 갖다 줘야 되는거군요 몸이 안좋으니까 달의 눈물전승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약이나 가져와 하지만 그 돈이면 약도 산다 무슨 병이길래 돈으로도 안되는거 같은데 다음 나라쯤 아 설마 또 일하러 그런거야? 가볼까? 무슨일을 시킬까? 출근 또 양고기 세게 났냐? 또 양고기 세게 났냐? 아 맞다 세이브 한번 해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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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데 약초가? 아 나무 열매구나 오.. 저장한거야? 이렇게 빨라 안된거 같은데? 여기서 또 결정 눌러야되니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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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던데 그냥 이숙해져 바꿀수도 있던데 일하러 왔습니다 일주세요 오래 달리다보면 그냥 자동으로 빨라지는거 같은데 아 힘든일이다 설마 했는데 설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수법인데 아 마모 그래 마모처치 마모는 제 담당이죠 검술 음 갔다오겠습니다 이제 좀 일다운 일을 하는구만 아 마을에서도 칼질을 할 수 있다고 위험한데 왜 말을 꺼내냐고 그러게 아 이거 위험한데 아 마모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거 위험한데 아 아 정말 할 수 있겠냐 아 이거 죽이면 좋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가 제일 세대잖아 근데 마을에서 어 2단점프도 되잖아 오 뭐야 하늘에서 한참 때릴 수 있는데 채공시간이 좋네 채공시간이 좋네 채공시간이 좋네 한번 뛴 다음에 때리다가 한번 더 점프할 수 있어 근데 많이 올라 안올라가네 마모를 쓰러뜨려달라 다리 쪽에 어딨는데 마모 이쪽에 있나? 엑스가 저기니까 뭐야 로봇산 절벽마을 풍얼량의 마을 시나이수 로봇산 와 왜 이렇게 넓어 킹기어내기 어우 페링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약해가지고 페링 좀 한번 해볼게 때려보세요 아아 오케이 때려가면 약간 느려지는거 멈춘시계? 멈춘시계가 뭐야 멈춘시계가 뭐야 멈춘건가? 때려임마 레벨5 피가 왜 이렇게 많이 튀었어 거의 해치웠다 끝난건가요? 끝난건가요? 너무 먹고살기 편하고 집으로가자 퀘스트를 클리어했다 양, 양고기나 좀 잡자고 이렇게 클리어 퀘스트를 클리어 퀘스트를 클리어 퀘스트를 클리어 천 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부자됐을텐데 왜 이렇게 검소하지 집이 퀘 뭔가 있다 내 생각엔 천 년 지난게 아닐수도 있어 그냥 1400년 후라고 했지만 얘 레벨도 낮은것도 이상하고 중간에 중간에 잤던지 아니면 뭐가 뭐가 있겠죠 연락 월세가 월세가 비싸서 결혼 가볼까 아이고 퐁니니님 어마어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반쪽짜리라고 고마워요 퐁니니님 감사합니다 오마어농 일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거까진가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걱정이 너무 많다 아 사례 목수의 사례 청량백화점이냐고 요나가 여기 낮에 왔었다 바깥세상의 이야기 듣고 싶어했다 가볼까 바깥세상 밖에 돌아다니면 안된다던데 도전관 자주오는데 여기도 바깥세상 아닌가 여긴 마을까진 안들어가서 상관없나 발이 없긴해서 도전관없습니다 가볼까 너무 평화로운 데 집에 뭐 물건 아무것도 없는건가? 어? 요나 어디갔어? 설마 요나 일단 저장 한번 때리고 요나 어디갔지 근데? 어딨는지 어디가라 물어보자 애들한테 봤는지 요나 요나 어딨어 도서관에 있나? 요나 요나 제발 맵을 보라고 무슨 맵 요나 저 X는 원래 계속 표시되는거 아니였어? 도서관이 계속 표시되는거 아니였나? 아니였어? 아 그럼 여기있는건가? 그냥 표시해주네 그냥 요나 나와 요나 계속 X만 따라가면 되나보네 요나 퀘스트처럼 요나 그 꽃먹으면 부자되가지고 그걸로 약 고치 약도 살 수 있고 그랬다고 했잖아 하이 이스라엘 아타리니 사이트 있다っていう話をしたんだけど 괜히 이겨야지고 도래 신자? 도래신전 어디야? 동문?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말이야 약 좀 사줘 그리고 혼자 갔단 말이야 몸이 약한데 동문이 동쪽 도로에 있는 거겠죠? X 표시도 돼있네 가자구 이거 탈거 없냐 탈거? 탈거 있어야겠는데 양 잡아 타야겠는데 맵이 넓어가지고 탈거 있어야겠는데 잠깐만 뭐야 이게 일로 가는건데 고다 고 고다 고 어 뭐 떨어져있어 뭐지? 요나의 리본? 너무 뻔하잖아 도래신전에 가버린거냐고 도래신전에 가버린거냐고 마모르 햇빛이 안가다 요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봤는데 못봤나 하긴 마을사람이 나가든말도 뭔상관이야 괴물만 안오게 하면 되는건데 로나를 구하러 가자 뭐 빛나는게 있어 뭐 빛나는게 있어 약초 이거 약초는 어떻게 쓰지? 양도 있네 아까 보니까 아이템 그거 있던데 아이템 그냥 이렇게 해서 쓰는건가봐 그냥 옛날 옛날 방식처럼 아이 그냥 메뉴 불러가지고 저음부터 단축기 없는듯 아 원래 니 오토마타 니어스리즈 원래 부금좋잖아 아 아 저기 사다리 있네 요나는 이隙間을 구글던거구나 오 다른 곳에 사다리에 다리꽃이 어딨는데 뭐야 저기로 갔나본데 딱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도래신전? 아 요나 아프고 기침은 많이 하는데 걸어다닐 수 있나보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도서관 왔다갔다 하는거 보니까 이런거 템있지않나? 있네 뭐 가둬로 먹어지네